하지만 저는 이제 동네에서 원탑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팀을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원탑을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저는 경초! 상관없어요 자 경초! 상관없어요 자 경초! 자 경초! 자 경초! 지금 잘 안 보고 있어요 경초! 형! 너 좀 풀고 있잖아 그럼 저희들 원짱을 위치하겠습니다 You can choose two of the four 부자가 왔다 여기! 너 생님! 에이! 에이! 야 매니저님이네 음란은 아니야 진짜 하 무대 와! 오! 탱 탱트를conscious! ratio 어떻게 해? 막상 이렇게 되니까 죽이 날린다. 진짜 긴장된다. 혹시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. 응원 열심히 하면 돼. 우선 첫 번째 선수는 우리 팀이죠? 괜히 긴장돼. 박지성 팀 첫 번째 선수. 첫 번째 선수는. 유재석 팀. 진짜 긴장되지 않았어. 거미기죠 거미. 얼마 없을까. 두 번째. 세 팀 한 명. 다음 선수는.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영광입니다. 죽은다. 경험 있는 선수가 하는 게 나빠이기 때문에. 감사합니다. 아니 경험 안 해본 친구가 또 거랑스러운 노조인 게 또. 난 내가 됐으면 좋겠어. 진성 팀 두 번째 선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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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성야. 나 너무 멋지고 싶었어. 너무. 진성야. 진성야. 큰일 났다 하더군. 이게 큰일 났다. 너를 고생 한 번도. 야. 이게 좋은 것 봐. 개리 눈이 고져버려. 괜찮아. 개리 너 첫 번째 경기 뛰었으니. 그럼요. 그럼요. 됐어. 자. 자. 저기서 개리가 떨어지니까 내가 더 불안해져. 아고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? 아 이건 제가 안 뽑았어요. 예. 에브라 뽑으면. 에브라가 골랐는데.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서.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. 파란 팀 첫 번째로. 네. 이 광수 씨. 아 얘도 불안할 거야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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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3 아시안 드림컵 축전 선수 그 마지막 선수는 김종욱 씨입니다. 출전 선수 내부는 지금 바로 박 선수하고 에브라 선수와 함께 이쪽으로 빠져서 바로 출전 대기 명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내부 출발하고 나머지 내부는 박수를 쳐주세요. 우리 명님들 잘해야 돼요. 예 화이팅. 화이팅. 잘하셨다 화이팅. 이겨야 돼. 화이팅. 이거요? 마지막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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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요. 하던 정 takes place 죄송합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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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전실이 어떻게 되세요 하하하하 4,2,4 4,2,4 4,2,4 4,2,4